자 그리고 제가 혹시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알려드리는게 어떨까 한번 해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임진룩은 이제 기본의 기본 임진룩이 있구요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영웅들의 능력치를 제가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원래 기존에 임진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근접 영웅은 뭐 체력이 다 2400으로 동일하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게임을 했지만 그때부터 불만이었던게 그거였어요 뭔가 개성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영웅들을 결과적으로는 능력치가 똑같다 그렇게 뭔가 개성있지 않은 느낌이 있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디버깅이라고 해야 되나 이 프로그램 파일 자체를 열어야 되는데 요즘 나온 게임들은 데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인진룩은 인진룩이랑 천년의 신화 조이온 그 rts들은 아이콘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여는 프로그램이 바로 올리디버거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용법을 적어 놨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굳이 어 근데 이렇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쉽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대충 보여드리자고 하면 처음에 올리디버거를 실행합니다 자 오류 뜨는데 확인 누르면 되요 확인 누르구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잠깐만 여기서 열기를 눌러야 되요 열기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임진룩 아 저기 천년의 신화 할거면 천년의 신화 아이콘을 눌러서 하면 되구요 만약에 임진룩을 할거다 똑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똑같애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진룩을 할거다 임진룩 파일을 눌러주고 열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화면들이 떠요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 약간 데이터 뭐 그런건데 이제 어기에서 얼로 넘어가야 되냐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고 2 를 눌러야 되요 고 2 익스플레이션 이거 눌러 가지고 여기에다가 4만 1000 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4만 1000 그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 상태에 뭐 변한게 없는 것 같죠 하여튼 이거 이미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닛이나 영웅들의 능력치가 있는 그 프로그램 파일로 들어온 거에요 여기에서 임진룩 같은 천연의 신화 같은 경우에 아마 요 쯤에 있을 거에요 요 쯤부터 영웅이나 는 저기 저기 유닛들 능력치 수정하는게 있을텐데 임진룩은 보통 요 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순서도 그렇고 뭐가 뭐고 이제 그런걸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뒤에 보면은 k 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아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k 가 이제 코리아 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아처 입니다 어 명라 저 일본은 j 라고 되어있어요 재팬 어 저기 차이 저기요 중국 명나라는 차이나 c 로 되어있구요 스워드 k 니까 조선에는 스워드 밴이 없죠 카이든 병사가 없죠 창병이죠 그래서 음 원래 스피어라고 해야되지만 그런게 없어서 자 처음 시작은 여기부터에요 스워드 k 부터가 이제 유닛의 시작입니다 스워드 k 부터에서 스워드 k 가 뭐냐 조선 창병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애가 궁병 의병 갑사 창병 창병 일본 창병 명나라 창병 이런식을 순서로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중요한거 이게 좀 제일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항상 이게 스워드 k 가 있죠 근데 이 조선 창병의 능력치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밑에가 아니라 이 바로 위에 입니다 이 이름이 써있는거 바로 위에가 조선 창병의 능력치에요 위에가 이렇게 되어있죠 0 0 4 5 6 뭐 푸시 ES 이렇게 되어있는데 56 여기 있죠 푸시 ESI 여기부터 해가지고 요만큼 이제 조선 창병의 능력치를 관담 뭐 사운드 소리 이만 뭐 이런거 다 담당하고 있는 곳이 여기인데 뭐 이름도 바꿔줄 수 있구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게 또 있습니다 밑에 가면은 다중 타격 범위 스플레시 뭐 데미지 이런것도 있고 시야 넓혀주는거 뭐 공격을 인식하는거 저기 어느정도 왔을 때가 났을 때 내 유닛이 반응하는 그 거리까지 조절할 수 있구요 공격 사거리도 가능하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쯤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 맞춰서 봐도 되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제 23 23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23 23 1 f 4 여기가 바로 이제 어 여기가 바로 이제 능력치 구간이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어 이제 방어 저기 방어력 위에가 23 방어력이고 밑에가 공격력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체력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체력을 원한다 뭐 공격력 방어력이니까 바꾸기 원한다 바꾸면 되는데 숫자가 참 기계에요 23 23 이고 뭐 체력이 1 f 4고 조성창병이 아마 방어력이 35이고 난 데미지도 한 40인가 35인가 될텐데 근데 1 f 4 23 23 되어있는데 이거는 16진법이라서 이렇게 16진법 계산기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그 23 있었죠 23을 16 진수로 변환을 하면 아 잘못했네 바꾸고 그랬네 이렇게 내 체력이 어 만약에 내가 체력을 40으로 바꾸고 싶다 데미지를 40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40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40에 16진수는 28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28에 입력해주면 중요할 점 푸시 절대 지우면 안 되구요 한 칸 띄워야 되고 무조건 이 상태에서 써야 됩니다 한 칸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뭐 28 이런식으로 바꿔야지 바뀝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가면은 맨 마지막 쪽이지 영웅들이 있는 쪽인데 저기 제너럴 13인데 제너럴 k 13 조선의 권율 장군입니다 권율 장군인데 제가 체력을 지금처럼 400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4000 fa20 이죠 마지막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한 대로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 끝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웅을 제가 굳이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 천 단위가 넘어가는 애들은 어 16진법이 이제 다르게 16진법이 이제 달라가지고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 무조건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0을 넣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여기다가 앞에다가 무조건 알파벳부터 시작하면은 오류가 먹습니다 무조건 숫자가 먼저 들어와야 돼가지고 앞에 여기다가 만약에 알파벳을 시작하면 지금처럼 무조건 0을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3800으로 하고 싶다 그럼 2d8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줘야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d8인데 앞에 0을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수정이 다 완료됐어요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아 여깄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copy to 뭐 이스큐 트러블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all 모드 이거 피케이션 이걸 눌러야 합니다 디피케이션 이걸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copy all 모든걸 다 복사한다 어 그리고 여기서 취소 x 눌러주면 됩니다 x 어 예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11이라고 그냥 대충 짓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자 111이 있죠 요거를 이제 시작하면은 자 이렇게 3800이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혹시 마지막 또 맵 맵 만드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맵이 좀 복잡한데 처음에는 만약에 하실때 어 내가 일반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무 게임이나 시작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아무거나 시작을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게임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저장해도 돼요 여기서 뭐 아무거나 뭐 6번에서 저장할게요 여긴 제가 예전에 저장했던건데 자 6번에서 저장했죠 나가구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맵 에디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똑같이 들어가지거든요 마치 게임 들어가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불러오기로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6번 있죠 이걸 불러와요 그럼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선 치트키를 쳐줘야 돼요 왜냐 편하게 보기 위해서죠 이렇게 지도가 보여야 제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맵을 그대로 쓸 순 없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키는 F1 F2 F3 총 3가지 키인데 F1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 저기 맵이나 만드는건데 이거는 이제 맵의 넓이 넓이라 이제 가로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인데 뭐 예를 들어서 180이 최대입니다 180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뉴맵을 만들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타일은 그린으로 할 거고요 이게 좀 이거 좀 오류가 나가지고 뒤바뀌긴 했는데 일단 그린으로 하면 적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레벨은 땅의 높낮이입니다 여기 보면 땅 높이 낮이 있죠 이거를 저주라는게 이제 레벨이고요 땅은 뭐 두칸 정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맵 타일은 겨울 뭐 기본 눈 이런 거 있고 만약에 눈으로 한다 자 눈으로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바로 OK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쳤는데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맵 상태는 제가 이제 그전에 맵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어 그리고 제가 맵을 넓혀놨잖아요 그 맵 사이즈에 비해서 아까 그 처음에 놨던 맵이 사이즈가 요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거보다 이만큼 더 크다 이 검은색 여백만큼 더 크다는 거죠 이 맵이 자 여기서 저장할 때는 F2를 누릅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번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3번 3번이 F3의 불러오기입니다 이제 불러와야 돼요 자 1번을 알아서 돼있네요 이렇게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맵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시간으로 바꾼다고 해서 여기서 바뀌는게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레벨을 들어가면 C가 있어요 바다죠 바다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바다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맵에선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국의 지도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좀 대충만 뭐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대충 감으로 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장을 한번 합니다 저장을 다시 해서 이미 있으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다시 불러오기 딱 하면은 이때부터 이렇게 한반도 여기 살짝 비슷하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어 유닛을 아 루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오브젝트들 이 루인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앞에 보이는 루인에다가 건물 잔해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게 포인트죠 스타트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 여기서 유닛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선 무조건 유닛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다음 플라잉 스태트 1번 이렇게 2번 여기 이거만 바꿔주면 돼요 2번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입니다